잠깐만 이거 고각의 달인이 계시네 또 디엥기한테 잡았고요 일단 마실 좀 나갔다 올게요 얼마나 많았는지 좀 불러 이이~~ 마주치파트 좋던데 잡았다! 부딪히 잡았어. 오우. 에이? 튀겼어요? 대결 1번째. 아 그거는 우리 팀의 자리가 없어서 그래. 게임 자리는 났는데. 네. 그거는 정산 범이라고 보셔야 돼. 생칸드 다 컷 샤먼. 아 샤먼 있다 저기. 샤먼 컷. 고각의 달인이 계시네. 또. 디엥기 한 대 잡았고요. 일단. 컷. 한 대. 컷. 한 대 더 칠게요. 한 대 더. 한 대 더 컷. 비행기가 잡았네 이거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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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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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봤어. 하나 잡았고. 제 앞에. 제 앞에 잡았어요. 여러분이. 예. 봤어. 알겠습니다. 또 있어요? 탱크 잡았고 아 여기 요놈인가? 아닌데? 아 있네 로드킬 벌신옥이 있었어요 여기 아우 좋아요 탱크들 어디 바주칼 쏠려고 와서 이씨 콜보 아 넌 참 참 아리아 만들면 되죠 사실 하하 둔장량이 이거 방해돼요 사실 아 벌써 들어왔어 저거 테크스 에드 형으로 들어왔어 저기 벌써 3킬 벌써 6킬 수리 괜찮아요 여기는 크게 수리 필요없어 어 탱크한테 뺐네 그래도 다행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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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뭐 이거 아 뒤로 왔다 뒤로 아 괜히 썼나 힘이 썼다 아 망했네 아 못됐다 아 탱크 저거 도망갔네 잡았고 우리 꺼 보여 뭐야 4명 있었다고 뭐야 4명 있었다고 아 첫판부터 와 그래도 엄청 달달하게 드셨는데 예 달달달아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 아이씨 이거 근데 공격때 겁나 박실 것 같은데 다 만져먹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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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